맏 IDEA 몰랐네. 내가 당신 돈이면 다 되는 쉬운 남자였어. 응 미션 받을래요? 미션이요? 오씨오쾌 아 엄복동이 17만 갓이라서 그걸로 다 머리로 16만 원을 rac치는 거야? 3엄복동이면 51만 원 막 이렇게? 17이면 하기도 힘들겠다 화패로 쓰기도 힘들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약간 드라이버를 하고 오니까 오랜만인도 알죠? 처음으로 드라이브 하니까 괜찮은데? 괜찮은데 기분이 드라이브로 기분전환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친구네요 어 알겠습니다 다음판이에요 진짜 걸렸다 탄대 너스가 나왔지만 쟤 뛰어난 에드온 안 써나보네 에드온 노에드온인가 보다 이거 그러게 너스하면 안함인데 왜 3픽 계속하냐 아 일로 올 것 같은데 빼빼빼빼 살리면 안 돼 이거 지금 가자 4픽한테 맞았고 여기로 안 오는 것 같죠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선택해라 쓰네요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예 4픽한테 어그로가 넘어간 것 같아 치료해주고요 아이고 오우 빼빼 어우 무서워 죽겠네 선택해라 일단 끝났어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수박이에요 저는 범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오 사랑해요 수박님 감사합니다 선택해라 그 살리면은 살린 사람이 1분 동안 한방에 죽는 상태 어 멀록집결니 안녕하살구 받아치기 감사합니다 이거야 지금 보면 2픽이 풀피였는데 한방에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선택해라 무난하게 한 3발전기 올킬 날 것 같죠? 2발전기까지 내가 있으니까 2발전기까지 갈 수도 있어 아 아 살리는 거 잘 모르겠어요 터널링 하지 않을까 일단 살릴게요 이거 일로 오나 본데? 아니네 안녕하살구 난 어벤져스 보고 올게 세번째 보는건 안 비밀 어벤져스 몇번 볼만하지 안으로 뭐 미리 들어가있고요 밭을 피합니다 아 여기 한 번에 올까봐 오네 더 안전하게 더 더 더 더 안전하게 3픽은 죽었네요 아니다 3픽이랬다 2픽은 죽었네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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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소중ED 후위 Doo 힝 4lo2 요 헉 먹 뒤로 쭉 빼서 2발전기 까지 만들어 줍시다 저 끝에 거 발전기 하나 있었어 이 안에 것도 힘들고 저 끝에 걸로 아 얘 이거 돌리네 칼 찌르기 칼 찌르기 나와 나와 인마 나와 인마 빨빨빨빨빨 이거 돌리라고 이거 루인 버그도 떴는 애 아이고씨 아무도 아파서 어제 초반보다 모임 풀려보여? 어제 초반은 역대급으로 좀 안풀렸었어 손이 안풀렸었어 일단 스킬체크부터 다 맞춰주고요 아 큰일이 와라 아예 안오네요 안오는데 선택해라 쉽게 가기가 힘들어 조심조심 오케이 일단 승리각은 절대 못 보고요 몇 발전기까지 버그 있느냐 이 정도 2발전기 갖고 봅시다 루인 버그가 루인이 있잖아요 근데 루인이 있으면은 빨간 토템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보이는거야 그래서 루인을 못 부숴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당할게요 원래는 소모해야 되는데 켜고 한번 죽어도 돼요 이거는 내가 타겟이 되는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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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 이거 너스 탈진상태에서 스턴 안먹는거 패치해줘야돼 늦었다기 보다는 그냥 백퍼센트로 잡혀요 백퍼센트로 잡혀요 백퍼센트로 그니까 너스가 흐흐 하고 고개 숙인상태에서는 스턴을 안먹어 그래서 스턴 끝나는 순간 먹여야되는데 내가 그 나와가지고 이거 칼같이 먹이는게 빠르겠어요 제가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다가 여는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백퍼센트 확률로 내가 져요 쟤 파로마 왜 쓰냐고? 쓸수도 있지 게다가 미션이기도 하고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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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어어억 흐아앗 흐어억 끄읍 흐읍 흐읍 헝 헝 쐈었죠 7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오케이 딴 데 간다 딴 데 간다 올라와서 이돌렀다고 내가 알아서 치료를 할게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캐미널 열어보고 있다 하하 멍청한 녀석 여기도 열어볼까요? 다 열어본다 갔나? 허우! 온다 다시 간다 온다 간다 저거 봐 사람은 너스한테 바보짓하게 만든다니까 개꿀이구요 호잇 이거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는거 아니야? 발전이 하나 더 켜지면은 이거 진짜 이길 확률도 있는데 너에게 죽음을 선사하마 하하하하 자 죽음을 선사하마 이번에는 이거 아래로 내려가자 이번에는 이거 아래로 내려가자 이번에는 이거 아래로 내려가자 다시 텐스 하나보다 온다 온다 히히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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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근처야 근처야 가지마 가지마 이거 진짜 이길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만지기만 하다가 고양이 뜨자마자 터야 돼요 와 끝났어 대박 하하하 이게 스트레스의 힘이다 한방은 없을 것 같고 고양이 불 들어왔어요 저기 하나랑 여기 개고 여기 두 갠데 좀 더 기다리자 초기인장 상태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 아무도 안 따고 있어요 어 션이님 살아 살아 아직 아직 아직도 기다려 나갔다 아냐 이거 나갈 필요 없어 여기 개구멍 있으니까 덧밥이야 덧밥이야 3픽 나가면은 나가 내가 개구로 나가면 되잖아 근처에 3픽 안 보였으니까 얘도 3픽도 개구보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너스 무서워서 문 못 열겠어 여기 영밥이라도 나가야지 안 나가는데 어 이 소리는 쫓기다는 소리거든 어 3픽 지금 쫓긴다 나가 나가 3픽 어디야 왜 안 나가죠? 어 걔 나갔다 허우 썩썩썩 해제 됐스 노에돈이었을 거예요 이거 에돈 있었네요 아 도레분이처럼 감사합니다 너스라서 그거는 하기 힘들었어 그 불침번 두번쓰기 이건 힘들었고요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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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ㅜ